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다음에 그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읽돼 있습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거죠 시점으로 보면 아직 타락하기 이전 상황입니다 죄짓기 이전이죠 그럼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읽돼 있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일거리를 주셨어요 일하게 하셨습니다 할 일을 주셨습니다 고생시키려고 미워하여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보람을 느끼려고 주신 겁니다 오늘 메시지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선물인 거죠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고생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짜증나며 일하는 거죠 투덜거리며 일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의 즐거움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맡겨주신 일은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보람을 누리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거죠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이 아니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목받는 일이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든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열심히 하십시오 기분 좋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일에 그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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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